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기무입니다 오늘 해볼 요리는 대패삼겹 우동볶음입니다 재료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대파 한 뿌리 망파 한 개 통마늘 여섯 쪽 계란은 보시면 4개가 들어있는데요 두 개만 사용할 겁니다 계란 두 개 또 시중에 파는 우동면인데요 두 개만 하셔도 되는데 제가 많이 먹을 거라서 세 개로 준비해봤습니다 숙주 한 봉지 대패삼겹살은 500g 정도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소스 진산장 분소스 파워스코 핫소스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메뉴바이저로 근무하고 있는 디딤이라는 회사에서 연한식당이라는 브랜드로 운영하고 있어요 요거 연한식당에서 손님께 제공하는 참기름인데요 요게 일반적인 참기름하고는 만드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찐물듬 방식이라고 해서 되게 고통합니다 오늘은 요거 사용해서 조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손질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파 대파는 쫑쫑쫑쫑쫑 다져주세요 다음은 양파 다시 1스푼 15시 제거해 주시고 연DING 4개 박 여 resist 하나 손질 1대 마늘은 그냥 지지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계란 2알을 잘 풀어주세요 숙주는 물로 한번 헹궈서 번져줄 거고요 우동사리는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번져줄 겁니다 조리를 시작해 볼게요 우선 프라이팬에 불 켜주시고요 올리브유를 불러줍니다 그 다음 썰어놨던 야채를 먼저 마늘, 양파, 양파, 그리고 볶아줄게요 그리고 볶아주실 때는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양파가 투명해질 때 뱃삼겹살을 넣어서 넣어주세요 한정도 야채를 넣었을 때 대패삼겹살을 넣어주세요 다 익을때까지 계속 볶아주세요 대패삼겹살이 어느정도 익었습니다 요정도 익었을때 숙주 이걸 씻어놓은 숙주를 넣어주세요 숙주는 숙이 죽기때문에 양이 많아보여도 생각보다 얼마 양이 되지 않아요 프라이팬이 역시나 너무 작네요 아까 말했다시피 너무 작아서 숙주가 다 삐져나오고 있어요 숙주는 덜 익으면 숙주트리의 비린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꼭 완전히 익혀 넣어주세요 아무래도 프라이팬이 너무 작아서 재료들이 담당을 못해요 그래서 냄비로 위치를 바꿔서 다시 한번 토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숙주가 익었어요 익었을때 굴 소스 2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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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큰술 4큰술 그 다음 타바스코 소스 요거는 기호에 따라서 많이 넣어주셔도 되고 조금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타바스코 소스를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넣어서 먹겠습니다 그리고 후추 그리고 후추 후추는 조금 많이 뿌려주셔도 좋아요 5큰술 요거는 3큰술 고창 5큰술 4큰술 5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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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큰술 3큰술 5큰술 4큰술 잘 한번 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아까 풀어놨던 달걀을 쭉 뜯어주세요 이렇게 조리가 완성되었고요 한번 예쁘게 담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없던 게 태어났죠 이거는 제가 다른 맛도 즐겨보고 싶어서 고춧가루만 첨가를 다시 해서 다시 한번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맛을 원하시면 이렇게 고춧가루를 넣어서 볶아서 한번 드셔보세요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준비해놨게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타바스쿨 넣었잖아요 타바스쿨가 이 맛의 핵심입니다 숙주도 잘 볶아져서 숙주 특유의 비린내 그리고 계란을 넣어서 되게 뭔가 부드러운 느낌? 이런 맛도 잘 볶아줍니다 이런 맛도 좀 잘 볶아줍니다 자, 이거 다음에 잘라서 따로 만들었죠? 빨간색 고춧가루농 이것도 먹어보겠습니다 고춧가루농 고춧가루농 이거 고춧가루농인데 다른 거 하나도 안 먹고 고춧가루농 딱 넣었거든요 근데 조금 눈이 보이시는 첫 번째 먹었던 거라 맛이 완전 작아요 제가 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동면같이 두꺼운 면이 완전히 많은데 고춧가루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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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오늘 만든 음식을 다 먹어봤습니다 오늘은 쿠키씨랑 같이 인사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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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